안녕하세요. 키사이트 기술지원부의 김정태 대리입니다. 모든 소자들은 전류 및 전압에 대한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반도체, IoT, 나노소자 및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자들은 정기적 특성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정기적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번 웹캐스트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장비와 측정 솔루션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. 예를 들어 가스 센서의 전압을 인가하면서 전류를 측정해야 할 경우 빠른 샘플링이 요구되게 됩니다. 이렇게 정전압을 인가함과 동시에 빠른 샘플링이 가능한 솔루션, 다양한 예시를 통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입니다. 또한 인가와 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소스 매저 유닛, 전오이즈 파워 출력을 위한 로우 노이즈 파워 소스 유닛, 고저항 측정을 위한 하이 레지턴스 메타와 같은 다양한 장비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. 이번 웹캐스트를 통해 기존 방법에서 좀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한 IV 특성 평가 솔루션을 통해 기아의 연무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